리얼맥주 클라우드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비결, 특별한 제조공법 지금까지 일반 맥주들은 숙성된 맥즙 발효 원액을 정제수로 희석시켜 만드는 제조 방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클라우드는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100% 맥즙 발효 원액에 물을 한 방울도 타지 않고 가장 맛있는 상태의 맥주 그대로를 병에 담습니다. 이것이 바로 독일 정통의 맥주 제조공법인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이죠. 이 공법을 구현하기 위해 독일로부터 최신 설비와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. 두 번째 비결, 엄선된 원료 클라우드는 독일 특수 효모로 발효한 100% 몰트 맥주로 세계 최고급 아로마업 생산지인 독일 할러타우의 헛을 사용해 가장 맛있는 맥주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. 세 번째 비결, 멀티호핑 시스템 멀티호핑 시스템은 맥주의 향을 내는 최고급 아로마업을 다단계로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맥주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는 한 모금만 마셔도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. 최적의 맥주 공법과 최고의 원료로 만들어낸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의 리얼 맥주, 클라우드 여러분도 클라우드와 함께 맥주 본연의 풍부한 맛을 즐겨보세요. 당신의 첫 번째 리얼 맥주, 클라우드